안녕하세요 펴만던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7월 월간견증입니다 아예 성정님 7월 끝날 때 다 됐는데 이제 월간견증 올려요 하시는 분도 좀 있을까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는 늘 한 18일쯤 올립니다 저번 딸도 그랬고 저저번 딸도 그랬죠 그래서 지금 올렸지만 7월 말에 봐도 좋은 견적이고 8월 초에 봐도 좋은 견적이니까 정확히 얘기하자면 7, 8월 월간견적이라고 얘기할게요 오케이? 근데 오늘은 월간견적 시작하기 전에 앞서 여러분 자주 하는 질문 해결부터 해드리고 월간견적 시작할게요 일단 첫번째 현재 PC 사기 좋은 시기인가요? 많이 물어보시더라구요 지금 사기 좋은 시기일까요? 보통은 아니라고 할 겁니다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사도 돼요? 왜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3개월 안쪽에 그래픽카드 가격이 크게 내리기가 어려워요 그래픽카드 가격이 오히려 오를 수도 있습니다 한여름 되면 성수기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벌써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존벌을 타자니 반년 넘게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 적어도 3개월 가을 정도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당장 필요하신 분들이 그렇게 길게 존벌을 못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냥 5만원 10만원 손해본다 생각하시고 지금 미리 컴퓨터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사기 좋은 시기는 아니지만 사도 된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두번째 질문 앞으로 시장 흐르면 어떨 것 같아요? 성전님의 생각에 그래픽카드 시장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 대만이나 중국 쪽에는 델타 바이러스 다시 크게 퍼져가지고 부품 수급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칩셋을 구하더라도 그래픽카드 생산할 때 필요한 PCB 기판, MOSFET, 그리고 커피시터 이것들의 공급량이 부자가 납니다 보통 3개월 정도 보유를 하고 제작을 하는데요 지금 보름치나 한 달치밖에 없기 때문에 생산량을 줄인다고 하네요 크게는 3분의 1, 적게는 절반 정도 생산량 줄여서 나오기 때문에 성수기가 다가오는 여름에도 그래픽카드 공급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짧게 보면 시장 흐름은 좋지 않다 멀리 봐야 그래픽카드 가격이 조금씩이라도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세번째 존버를 탄다면 언제까지 타야 되나요? 시장 흐름이 좋지 않다는데 지금 짧게 봐도 3개월이고 길게 보면 DDR5 나오고 난 뒤 6개월 뒤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 내내는 제대로 사기 어렵다 어차피 한두달 전부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사는 게 나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러면 지금 산다면 얼마 정도 손해인지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일반인 때 내가 대충 대답해 드리긴 했는데 어림잡아서 적게는 5만원 크게는 15만원 정도 손해를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3개월 사용료 미리 냈다 생각하면 큰 손해는 아니겠죠 제가 얘기하는 거는 한 150만원, 200만원 견적도 이기고 100만원 견적이나 70만원 견적 이런 거는 그만큼 손해는 안 볼 거예요 자 그러면 대충 자주 묻는 질문은 답변 드린 것 같고 워강 견적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자막 생략이에요 왜 생략이냐면 일요일날 꼭 올려 드리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막 다는데 5시간씩 걸리기 때문에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50만원대 견적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0만원대 견적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40만원대 견적에 들어가는 APU들 가격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메리트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 4만 5만원 세이브 할 수 있다고 반론 하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APU의 단점을 몇 개 설명드리고 시작할게요 일단 APU는 공짜로 쓸 수 있는 내장 그래픽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CPU 안에 내장 그래픽이 공짜로 포함이 돼 있긴 하지만 이거 쓰려면 시스템 메모리를 빌려 써야 돼요 내가 쓰는 일반 메모리를 적게는 500메가 해서 많이는 2기가 정도 땡겼습니다 그럼 랩 용량 줄어들잖아요 랩 용량만 줄어들나요? 아니죠 이 랩 용량을 갖다 쓰면서 이 통로도 같이 쓰기 때문에 CPU 성능도 떨어져요 적게는 5% 많이는 한 12% 가까이에요 그거 생각하면 오히려 4만 5만원 더 주고 좀 더 높은 그래픽 성능을 가질 수 있고 좀 더 많은 포트도 쓸 수 있고 그런데다가 랩 용량도 늘어나고 CPU 성능도 제대로 뽑아 쓸 수 있는 외장 그래픽 달아 쓰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생각해서 50만원대 견적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네요 그래서 50만원대 견적에는 인텔 내장 그래픽이 없는 F시리즈 CPU를 사용합니다 i3 10105F나 1010F를 사용하고요 이놈들은 현 시점에서 둘 다 11만원 차 하지 않아요 그럼 둘 중에서 어느 게 더 좋아요? 10105F가 더 좋습니다 이게 클럭이 0.1이나마 높아가지고 10105F보다 성능도 좋고요 그런데다가 가격도 조금 더 싸요 이게 품절나면 어쩔 수 없이 10105F 쓰시고요 웬만해서는 10105F 우선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쿨러 같은 경우에는 기본 쿨러 쓰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혹시나 소음에 민감하시다면 RSI M120 2만원짜리 쿨러 쓰시면 될 거고요 보드는 H410 싼 거 아무거나 쓰셔도 문제는 없는데요 일단 아수스 게 조금 더 초기 분량이 낮으니까 프라임 H410 M-K를 우선 추천하고 그리고 전원부는 MSI H410 M-A 프로가 조금 더 좋으니까 전원부 신경 쓰시는 분들은 2번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상 I3의 전력 소비량은 별로 크지 않아서 1번이나 2번이나 문제가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가끔 가다가 H510 쓰면 안 돼요 하신 분들인데 H510 가셔도 어차피 I3에서는 3200 메모리가 지원이 되지 않으니까 그냥 H410으로 저렴하게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2666 메모리 3200 지원 안 하니까 쓰시는 게 좋고요 조금이나마 가슴이 잡을 수 있겠죠 그리고 꼭 짝수로 넣어주세요 단일로 넣으면 시스템 성능이 전반적으로 하락이 있어요 한 7%에서 5% 정도요 그렇기 때문에 8기가 2개나 4기가 2개 자기가 필요한 메모리 용량 맞춰서 짝수로 넣어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1030 GT 넣으시면 되는데요 이거보다 D4 제품이 좀 더 싼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D4 제품은 D5 제품 대비 무려 30% 가까이 성능 저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D5가 붙은 제품 중에서 제일 싼 거 쓰시면 됩니다 제가 적어둔 제품이 아니더라도 조금 더 싸다면 그 제품 가셔도 좋습니다 근데 D5 꼭 가셔야 돼요 SSD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 MS500, 웬디 블루, 하이닉스 XS31 또는 에보 있죠? 삼성 그 중에서 가시면 돼요 그 중에서 싼 거 쓰시면 되는데 현 시점에서는 MS500 제일 쌉니다 성조님 이거보다 더 싼 것들도 있던데요 하실 수가 있는데 그 다른 제품은 어떤 건지 저도 잘 아는데 컨트롤러 구린 거 쓰거나 디렘 리스 컨트롤러 쓰거나 아니면은 랜드 같은 거 재생 랜드 쓰거나 리마킹 랜드 아니면은 수명이 좀 낮은 랜드 이런 거 쓰기 때문에 펌웨어가 구리거나 전체적으로 불량률이 높아져요 불량률 한 번이라도 나면은 여러분이 3만원 넘게 손해보는 게 되거든요 윈도우 새로 깔려면 3만원 주거나 아니면 본인이 2, 3시간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7,000원 만원에다가 큰 피해 보지 마시고 제가 권장된 제품 중에서 고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파워 같은 경우는 마니클래스2나 하이퍼케이스인데요 이것도 신형 다 나왔죠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신형 추천 안 하는지 알아요? 신형이 효율적인 면이나 역률적에서는 좀 나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벤치 돌리면 좀 더 나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오랫동안 생산되어 와서 충분히 수성된 그러니까 작업자들이 숙달되어 있기 때문에 불량률이 덜 나요 QC가 잘 되는 저 클래스2나 하이퍼케이스셔야 초기 불량도 적고 사용상 불량도 적기 때문에 다소 효율이 떨어지다도 저 구형 제품들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파워드 한 번 불량 나면 혼 크게 나거든요 새로 조립하는 수준으로 조립을 해야 돼요 아 그리고 케이스 같은 경우는 마이클래닉스 루키 캐슬러인데요 저거는 뭐 딱히 엄청 좋은 케이스는 아니고 저렴한 가격에 아담하고 전면 CD룸 있고 지금 저 정도 사양까지 쿨링하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넣어뒀다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50만원대 견적 총 합금액은 부품 가격 기준으로 46만 6천원 카드가 기준으로 보면 약 50만원 가까이 하고요 저희 공유비 포함하면 3만원 정도 더 투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한 50에서 53만원 정도 한다고 보면 될 거예요 자 이 조합의 평가는 일단 APU 쓰시는 것보다는 그래픽 성능이 좀 더 좋고 CPU 성능도 좀 더 빠릿하고요 롤, 피파 정도는 가능하고요 매장용으로 간단히 쓰시거나 아니면 사무용, 인강, 웹서핑, 영화 감상용으로 쓸 수 있는 적당한 저사양 PC예요 고사양 게임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중사양 게임도 솔직히 좀 버거우니까 게임을 하기에 적합한 PC는 아니다 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50만원대 견적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60만원대 견적 가도록 하죠 60만원대 견적은 CPU 빼고는 거의 50만원대 견적하고 동일한데요 이거는 CPU 3300X는 멀티 성능이나 아니면 싱글 성능 둘 다 만 백 시리즈보다는 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그래픽 카드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조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혹은 롤을 할 때 만 백보다는 약간 더 높은 최소 프레임을 유지해주는 최소 프레임 방어가 되는 그런 롤 머신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걸로 갈 때는 일단 3300X가 기본 쿨러 사용하기에는 소음이 진짜 많이 심해요 그래서 어지간해서는 R4i M120 써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보드 같은 경우는 EXA3의 구성도 충분합니다 이게 PBO 기능이 없어도 3300X 정도는 최대 성능인데 별 문제가 없거든요 다만 차후에 5600X 정도로 업그레이드 할 예정이 있으신 분들은 B450M-E 박격포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여기서부터는 기본적으로 3200 메모리를 지원하기 때문에 3200 메모리 8GB 2개 넣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롤 하는 거 안 이상은 어지간 게임은 램 용량 6GB 이상 먹기 때문에 시스템에서 기본적으로 램 용량하고 다 합쳤을 때 8GB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8GB 2개 넣어서 16GB 채울 수 있는 게 좋고요 그냥 써도 괜찮지만 혹시나 램오버 같은 거 하고 싶으시다면 제 영상 참조해서 3400 정도는 시도해봐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리프 카드 같은 경우에는 GT1030을 넣어놨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조건 D5 제품을 쓰셔야 됩니다 D4 제품이 만원이나 만원처럼 더 싸긴 하지만 성능이 무려 30%나 떨어져요 메모리 대여폭 때문에 그래서 D5 중에서 제가 안 적어놨더라도 더 싼 게 있다면 그 제품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나중에 고사인 게임 하시겠다면 1030으로 전봇하다가 2060으로 바꾸셔도 좋은 견적입니다 3300X는 대충 2060까지는 커버가 되기 때문이에요 SSD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MX500이나 S310 아니면 EVO, 삼성시리즈 혹은 웬디 블루 중에서 선택한 거 권장드리고요 다른 더 싼 제품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아까 뭐 때문에 그랬죠? 불량률 때문에 그랬습니다 불량률이 확실히 내가 추천한 제품들이 좀 더 안 나기 때문에 저런 제품 중에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 마지나소네요 더 밑에 거 추천 안 합니다 파워 같은 경우에도 오랫동안 사용해왔기 때문에 충분히 검증이 된 마니클래시2나 하이퍼K를 추천드립니다 이거 개선 제품이 있더라도 그거 추천 안 하는 이유가 효율적으로 좀 더 낮거나 아니면 최대 용량이 조금 더 피크치 용량이 좀 더 높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걔네들은 생산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벽하게 안전선을 검증하기 어려운 수준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내가 얘기하는 이놈들은 초기 불량률이 1% 안 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용할 때 웬만한 불량을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신제품 나왔는 애들은 초창기에는 아직까지 작업자들의 숙달이 안 됐기 때문에 대부분 제품이 손으로 만든 경우가 훨씬 많아요 완전 자동화보다는 그래서 불량률이 조금 더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천 제품 중에서 선택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1030 같은 경우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나중에 2060 정도를 업그레이드 할 예정이 있다면 잘만 M4, I40이나 아니면 벤티 C20 아니면 M60 아니면 대안 케이스 미식스 정도에서 고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래야 충분히 쿨링이 잘 이루어져요 지금 얘기했던 케이스들은 대부분 다 전면 3팬, 후면 1팬 정도는 지원을 하고요 그 중에 일부 제품은 상단 2팬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쿨링이 좋아요 이 견제액의 총 합금액은 57만 3천원 정도가 현금가로 나오고요 이게 공유부 포함하게 되면 60만원 정도 되겠죠 카드가로 보면 한 63만원 정도 나올 거예요 그 정도 생각하시고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고사양 게임은 무리지만 롤, 피파 정도는 돌아갑니다 오버워치도 옵션 타협하면 돌아가긴 해요 하지만 오버워치는 풀업은 불가능합니다 롤만 풀업되고 나머지 피파나 오버워치는 옵션 타협을 어느 정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배그 정도급의 고사양 게임은 제대로 안 돌아갑니다 배그 말고 또 요새 많이 유행하는 로스트아크 다시 많이 돌아가셨죠 빛간성 얘기를 하면서 그런 것도 제대로 즐기기는 좀 어려워요 혹시나 나중에 배그 이상의 게임을 하신다면 그냥 차후에 그래프카드 2060으로 바꾸고 당장에 롤머신으로 쓰겠다 이런 정도로 쓸 때 적합한 견적이라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견적의 의의는 억글 예정자용 혹은 롤 전용 PC 정도로 생각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고사양 게임을 하신다면 이제 80만원이나 110만원대 견적을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AMD 견적인데요 여전히 CPU는 3300X를 추천드려요 3700의 경우 가격이 너무 올라서 그냥 권장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차후 가격이 좀 내리면 다시 적어드릴게요 그리고 쿨러 같은 경우에는 기본 쿨러 쓰기에는 소음이 좀 심하고요 206 끝났을 때는 CPU 로드를도 높아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거의 무조건 기쿠 쓰지 말고 쿨러를 달아주세요 R4의 M120 2만원짜리 쿨러 쓰시거나 아니면 얼티메이크 에픽 120 2만7천원짜리 쿨러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드 같은 경우에는 EXA320 여전히 똑같이 쓰시면 되고요 혹시나 나중에 5600X급으로 업그레이드 예정이 있다면 B450M 박격포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모리는 3200메모리를 써주세요 아까 얘기했죠? 3200메모리 기본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3300X면 여기서부터 달라지는데 그래픽카드는 1650을 80만원대 견적에는 권장드립니다 이게 103분보다는 확실히 높은 성능이에요 대충 어느정도냐면 1060 3기가 정도의 성능이 나옵니다 하지만 사실 저렴한 제품 대부분 품절이기 때문에 이거를 사려고 하는데 싼게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돈을 조금 더 보태서 좀 많이 보태야 되긴 합니다 30만원도 더 보태서 아수스 듀얼 2060 에버나 아니면 기가바이트 RTX 2060 UDV 중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기가바이트 게 조금 더 저렴해요 이유가 있는데요 1650하고 2060은 거의 50% 정도 성능차게 납니다 그래서 프레임이 1650이 70 정도 나오면 2060은 110 정도는 나와요 엄청 많이 차이 나죠 그래서 고성능 게임 아니 고사형 게임 할 때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중성능의 게이밍 PC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돈 투자할 만한 값어치가 있다 생각하고 이 그래프 카드 넘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650 못 구할 때는요 SS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아까 모르겠어요 이거는 고사형 게임도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500기가를 넣어놨어요 고사형 게임은 막 90기가 100기가 쓰는 애들이 허다하기 때문에 좀 더 여유롭게 500기가짜리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추천 제품은 MS500, S31, 그리고 삼성 에버 또는 웬디 블루 정도를 권장 드립니다 2만원 정도만 투자하면 용량을 2배로 뻥튀기 시킬 수 있다니까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마니클리스2 600이나 하이퍼케일 600 넣어놨는데요 여러분이 1650 사신다면 500과도 충분하고요 2060 쓴다 그랬을 때 600을 좀 더 권장을 드립니다 이 파워들을 쓰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선 제품이 나오긴 했지만 그 제품들은 지금 나온 지 1년 정도밖에 안 되고요 1년도 안 된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아직까지는 만드는 생산 라인업이 완벽하게 안정화됐다 보기 어려워요 좀 더 불량률이 낮은 저 하이퍼케이나 크래시2 600을 추천드립니다 저것들은 막 3년, 4년 됐거나 7년 된 제품이라서 1%도 안 돼요 불량률이 진짜 낮기 때문에 여러분들 쓰셔야 여러분 불편함을 좀 덜 겪습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벤티 C20이나 잘만 M4 그리고 대항 M6 중에서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2060 쓰든 1030 쓰든 이 정도 쓰시면은 크게 불편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짰을 때 3300X에 1650은 대충 80만원 견적 정도 돼요 공기 포함하면 한 83만원 정도 하고요 그리고 3300X에 2060을 짰을 때는 110만원 견적 정도 합니다 공기 포함하면 한 113만원 견적 정도 되겠죠 각각 느낌이 좀 다른데 3300X에 1650을 쓰면은 대부분 고사양 게임을 한 중업 정도로 즐길 수 있는 그런 게임인 PC가 되고요 그리고 3300X에 2060을 짰을 경우에는 FHD 환경에서는 대부분 고사양 게임도 옵션 타입 안 하고 상업으로 즐길 수 있는 PC가 됩니다 다만 3300X가 게임만 돌리는데도 빡빡하게 CPU 성능을 사용하기 때문에 뭐 여유롭게 게임하면서 뭐 딴 것도 즐기겠다 이런 거는 좀 어렵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 경우에는 3300X 말고 1400으로 CPU를 올려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말 나온 김에 3300X 견적은 여기까지 하고 1400 넣은 인텔 견적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120에서 190만원대 게이밍 PC입니다 1400F는 진짜 발열이 높지 않은 편이라서 기본 쿨러 써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i5-1400F의 기본 쿨러 조합이고요 성주님 11400이나 11500은 없대요 하시는 분도 좀 있는데 걔네들 얼마 더 비싸요 3만원에서 5만원까지 더 비싸죠 그만큼 투자해봤자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권장드리지 않아요 그냥 1400F의 기본 쿨러 쓰시고 BE560 M-PRO 정도 쓰셔서 메모리 오버를 하거나 아니면 3200 기본 메모리 쓰고 전력 제한 해제하고 쓰는 게 오히려 가상되면 더 좋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메모리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3200 메모리 8GB 2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꺼 써도 좋고 마이크론 크루셜 쓰셔도 좋습니다 다만 마이크론 제품이 분량률이 조금 더 높아요 가격이 약간 더 싸긴 한데 그래서 웬만하면 삼성 꺼 먼저 쓰세요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만산베이프는 2060이 가장 적당합니다 그래서 2060 아수스 듀얼이나 아니면 펠릿 NL 시리즈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이놈들 써도 좋지만 혹시나 좀 더 저렴한 제품이 풀린다면 토마호크 같은 거 그거 쓰셔도 괜찮습니다 SSD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량률 때문이라도 제가 추천한 제품 중에 쓰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웬디블루 삼성 에보 MS500 그리고 하이닉스 S31 이 중에서 S31을 가장 추천드리긴 하는데 현실점에서 MS500이 제일 싸기 때문에 가선배 생각하면 MS500을 가세요 비용적인 차이는 사실 2000원 정도밖에 차이 안 내기 때문에 그냥 S31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보다 더 싼 제품도 있잖아요 웬디 그린이나 아니면 BX500이나 아니면 다른 회사들 제품 있잖아요 A데이터 이런 것들 샌디스크 이런 것들 거기 제품들 보통 랜드가 구리거나 아니면 컨트롤러가 구려가지고 불량률이 높아요 그 불량률이 한 번이라도 터지면 좀 치명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제가 권장하는 제품 중에서 꼭 고르라고 얘기해드리고 싶네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이유 불량률 때문에 구형 제품을 추천하는 거예요 충분히 어렵다는 생산을 해왔기 때문에 생산 라인이 안정화되어 있거든요 QC도 잘해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닉스 크래쉬2600이나 하이퍼K 추천드립니다 위에 개선 제품 나왔더라도 굳이 그거 안 가셔도 좋습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벤티 C60 아니면 대항 미6 아니면 M60 마이크로닉스 아니면 벤티 C20이나 잘만 M4 I40 중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어느 쪽 가셔도 쿨링은 충분히 되니까 취향껏 다섯 제품을 위해서 선택하시고요 그렇게 짰을 때 만사베프 기콜 2060 조합은 총 금액 120만원 정도 부품 가격이 나옵니다 여기 공기 포함하면 123만원 정도겠죠 카드가 되면 한 125만원에서 127만원 사이 정도쯤 될 거고요 여기 혼자 갔을 때 성능은 배그, 오버워치, PEO, 로아 등등 인기 게임이라고 불리는 애들 대부분 상업으로 즐길 수가 있어요 1260 시리즈 가격이 거의 2060급 가격이라서 1260이나 1660 Ti, 1660 Super 정도는 제가 추천을 안 합니다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2060하고 5만원인가밖에 차이 안 하는데 2060이 성능이 20% 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짜는 게 좋고요 이 견적은 FHD에서 게이밍 즐기기에 가장 적합한 견적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 견적으로 또 영상 편집이나 포토샵 같은 것도 충분히 하기 좋습니다 다만 영상 편집이나 포토샵을 주로 하신다면 램 용량은 16기가 두 개로 올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10400에 3060 Ti 넣은 견적을 한번 볼게요 10400이 3060 Ti 커버치기에는 조금 부족하긴 한데요 램 오버하면 어느 정도 그게 커버가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가성비 좋고 좀 더 높은 그러니까 상업이 아니라 완전 풀업 기준으로 FHD를 게이밍으로 즐기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권장 견적입니다 10400F 넣고 이제는 기본 쿨러 말고 어차피 견적이 좀 많이 늘어나니까 2만짜리 쿨러라도 하나 달아주면 좋겠네요 팔라딘 400이나 아니면 RC 소쿤 400 정도 넣으세요 보드는 여전히 B560M 프로포스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메모리는 산수전자 3200메고리 8기가 두 개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3060 Ti는 현 시점에서 P&I과 갤럭시 게 좀 싼데요 얘네들 LHR이라서 아시죠 채굴은 거의 절반 정도로 제한되는 제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메리트 있는 가격이 나오고요 저것들이 품절난다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싼 거 잘 찾아봐서 여러분 제 싼 거 중에서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상공유권 Ti는 발열 심한 제품도 아니기 때문에 크게 제품 회사 거 따져서 사기보다 그냥 싼 거 사는 게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마저도 없다면은 차선책은 6700GB XT나 아니면 엣즈락 6700XT 챌린저 이 정도에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얘네들 단점이 있는데 음... 기본적으로 불칸 API가 적용된 게임에서는 프레임이 잘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은 최신 게임들 있잖아요 거기선 프레임이 잘 나오는데 좀 굿게임이 있죠 배그 같은 거나 롤 이런 거에서는 프레임이 좀 안 나옵니다 로드율이 잘 안 잡혀가지고 옛날 디렉트 90기반 게임 하신다 그러면은 추천드리지 않는 그래픽 카드입니다 성능적으로는 상공유권 Ti보다 약간 높습니다 상공유권 Ti가 없을 때나 사실하고요 그 다음에 SSD 같은 경우는 P31 추천드리는데요 제가 추천하는 보드에서는 일단 호환성 문제도 없고요 P31이 사타 방식의 제품보다는 확실히 게임 로딩이 빠르고 다운로드 받을 때 쓰기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 뭐 용량이 얻어도 더 택하게 차도 요 앞에 있는 사타 방식 애들보다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요 제품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나는 하이닉스보다는 아예 그래도 삼성이지 하신 분들은 그냥 에보 플러스 쓰시고 삼성 거 쓰고 싶은데 가성빛 좀 잡고 싶다 하신 분들은 PM981A 쓰시면 됩니다 청년님 PM9A1은 어때요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는데 그거는 나쁘진 않은데 어차피 11세대 CPU 안쓰면은 속도를 제대로 못쓰기 때문에 빼버리세요 요새 뭐 펌웨어 얘기도 좀 있고 그리고 파워 같은 경우에는 삼국공 TIS든 유선 700 XT 쓰든 어지간해서 골드급으로 넘어가면 좋습니다 전력소개량이 300W급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CPU랑 포함하면 400W 정도 지속적으로 사용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용량 크고 전기세 아낄 수 있는 골드급으로 넘어갔을 때 나중에 한 4년 정도 쓰면은 그거 전기세 차익으로 커버를 치거든요 거기다 또 지금 마니클래쉬2 750W 골드가 할인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일단 골드 마니클래쉬2를 우선 추천하고요 10만워도 채 안합니다 그리고 좀 뭐지 좀 더 좋은 제품 쓰고 싶다면은 같은 골드급 중에서도 GM7억은 쓰시면 되고요 시선이 거 저는 예산 빡빡한데 그냥 스탠다드 쓸래요 하시는 분들 2만원 얼마만 더 보태면 되는데 그래도 저는 스탠다드 쓸래요 하시는 분들은 마니클래쉬2 700이나 하이퍼케이 700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벤티 C60을 추천드리는데요 음... 좀 조성으로 쓰고 싶으면은 해치 팔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가격적으로 총 예산에 4에서 5% 정도는 케이스 가격에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 정도 견적에서는 뭐 3만원대 케이스는 별로 추천 안할게요 요 둘 중에서 선택하거나 아니면은 S830 선택하거나 고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좀 더 튼튼하고 좋은 거 쓰고 싶으면 3,000M? 이 정도 추천드릴게요 요 견적의 총 금액은 1,400F에 2만원 째 공랭 쿨러 달고 3,600Ti 넣었을 때 156만원 정도가 부품 가격으로 들어가고요 공유 포함하면 한 160만원 견적이 되겠습니다 평가는 5600X 장착하는 게 훨씬 게이밍 성능이 좋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가는 선택입니다 5600X 단단은 요거보다 한 14만원 정도 더 투자를 하셔야 돼요 10만원 14만원 정도 그래서 대충 170 견적이 될 거고요 이거는 이제 156 견적이니까 아무래도 영역 차이가 좀 있긴 하겠죠 뭐 어쨌든 램오버 조금 하고 3960Ti랑 14F랑 조합을 하면요 기본적으로 FHD에서 대부분 게임은 상호 프로브로 즐겁게 즐길 수 있어요 그 B560 보드랑 조합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램오버도 지원을 하니까 램오버 3600 이렇게 한번 넣어 써보시면 만족할 만한 견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5600 가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지만 뭐 예산이 빡빡하신 분도 쓰라고 만든 견적이니까 그래래래래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이제 10700KF 넣은 견적이에요 10700F가 아니고 KF인데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10700F가 10700KF랑 가격 차이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10700KF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성능적은 별 차이는 없어요 그거 할 경우에는 이제 공랭 쿨러는 제대로 못 써요 그래서 NMX 240이나 EMT 레드비 280을 권장 드립니다 공랭 쓰겠다면은 전력 제한 해제 안 했다 쳤을 때 CR-2000GT 정도로도 커버가 되긴 합니다 보드는 뭐 여전히 에즈락 B560 N-C 프로포 쓰시면 되고요 이거 전력 제한 해제에도 뭐 사용이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 K버전 3 김에 오버 좀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MSI Z590A 프로 쓰시면 됩니다 혹은 Z490 TOUGH 플러스 쓰시면 됩니다 메모리는 30전자 3200 메모리 8개와 2개 여전히 써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960Ti 이 두 제품 우선적으로 추천드리고 이 LHR 제품들이 품절 나서 못 구하겠다 싶으면은 다른 3960Ti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다만 각이 90만원 넘으면 비추천해요 80만원 중반 정도로 살 수 있을 때 3960Ti가 괜찮은 제품인 거예요 이 두 개 다 못 구한다 그러면은 차선책으로 6700XT 이 두 제품 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만 6700XT는 다이렉트 90 기반의 옛날 게임에서는 제대로 프레임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것 꼭 명심해 두시고요 SSD는 P31을 우선 권장 그리고 세컨드 권장은 970 Ever Plus나 아니면 PM982A 정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파워는 지금 만익 750 클래식 골드가 할인 중이기 때문에 10만원 채하지 않는 가격에 골드급 효율을 만끽할 수 있어서 이걸 권장드리고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상단 순행을 단단 쳤을 때 해치8, S830, 상첨M, 3100M, DX1 이 중에서 선택하시는 걸 권장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단에 순행 달 때 간섭이 없는 케이스들이고요 충분히 고품질의 케이스라서 한 15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 견적에 짤 때 가장 넣기 좋은 케이스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10700F랑 쪘을 때는 뭐가 달라요? 3960 Ti가 10700F가 기본적으로 최소 프레임 유지를 좀 더 잘해주고요 평균 프레임도 좀 더 잘 나와요 10400F보다는요 그래서 게임 성능도 약간 더 좋아지고요 그리고 멀티 성능이 2코어가 많은 만큼 대폭 올라가요 그러니까 렌더링, 인코딩, 영상 편집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3D 모델링 이런 거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좀 더 유리합니다 아니면 모바일 게임 다중 실행할 때는 좀 더 유리하고요 멀티 성능만큼은 5600X보다도 한 10% 정도 뛰어나니까 멀티 성능이 꼭 필요하시고 게임도 같이 즐긴다 하시는 분들이 고려해 볼 만한 견적입니다 렘오버는 좀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5600 보다는 확실히 게임 성능이 좀 떨어지거든요 FHD 풀옵션 게이밍에 접합할 견적이고 총 금액은 10700KF 플러스 3060 Ti에 Z590 아까 MSI보드 넣었을 때 기준으로 187만원 정도 합니다 순행쿨러 2열짜리 썼을 때요 그럼 곰위 포함하면 190만원 견적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근데 순수 게임밖에 안 하신 분들은 이 인텔 견적 가는 거 별로 권장하지 않아요 차라리 AMD 견적으로 가주세요 그러면 AMD 견적 한번 같이 볼까요? 순수 게이밍에 더 권장하는 견적 180만원대부터 300만원대 AMD 견적입니다 요놈도 포토샵 잘 되고요 영상 편집도 잘 되고 최고의 게임 선호도 보여준다 보시면 되겠네요 포토샵에 어차피 6스레드 정도밖에 지원을 안 하거든요 일단 기본적인 견적 바탕은 5600X 범위어로 짭니다 멀티팩이고요 멀티팩도 정품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식도 잘 되고 순수 게이밍에서는 압도적인 가성비를 보여주는 제품입니다 쿨라 같은 경우에는 5600 기준으로는 트리니티 화이트나 팔라딘 400이나 RC400 소쿨 요런 거 쓰시면 되고요 보드는 5600은 B450 써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B450 터프 프로 게이밍 쓰시거나 아니면 박격포 맥스 쓰세요 참고로 안정성은 아수스 제품이 조금 더 좋은데요 박맥은 첫 번째 슬롯에 그래픽 카드 꽂을 수 있기 때문에 두께 제약이 좀 없다고 보시면 될까요 그래서 얇은 그래픽 카드 쓴다고 치시면 B450 M-PRO 추천드리고요 좀 두꺼운 그래픽 카드 쓸 수도 있다 싶으면 그냥 B450 M 박격포 맥스 쓰세요 박격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3200 메모리가 5600 꽂았을 때 제대로 적용이 안 되는 불안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최신 바이오스에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좀 더 싸긴 하지만 약간 더 불안정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박격포가 택배로 보낼 때 소켓이 깨지는 경우가 터프보다 많은 편이에요 삼성전자 DDR4 8기가 두 개 2666 메모리를 적어두긴 했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수동으로 오버할 때 얘기고 오버를 따로 안 하실 분들은 3200 메모리 쓰시면 됩니다 2666 말고 그리고 그 XMP 적용하고 싶다 하신 분은 종종 있는데 5600에 XMP 적용할 때 B450이나 B50 쓰면 이 3600 메모리가 적용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바이오스 버전에 따라서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편함 겪기 싫으면 X 우측은 보드로 높여줘야 돼서 이거 쓸 때 좀 메리트가 없어요 그냥 3200 33 메모리 쓰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아니면 아예 좀 비싸더라도 밑에 있잖아요 CL14 3200 성전이 너무 비싼 거 넣어준 거 2번 파워 파워 같은 경우에는 크래쉬2 750 골드 지금 세일 중이 이거 우선 추천드리고요 스탠다드하고 2만원 밖에 차않나요 그 예산도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이나 많이 크래쉬2 그냥 스탠다드급 700W 아니면 하이퍼 OK 700W 가시면 될 겁니다 참고로 이 700W급 750W급들은 3070이나 6700XT 혹은 3070Ti용 견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 3080을 혹시나 가신다면 3080Ti나 그때는 850으로 올라가시면 좋습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음 공략 쓸 때는 사실 지금 여기 적혀있는 애들 안 써도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냥 벤티 C60 쓰시거나 아니면은 뭐 미식스 쓰거나 이래도 되긴 되는데요 조립의 편의성이나 차후에 업그레이드 용의성 생각했을 때는 자 벤티 C60 해치 8 S830 3000M DLX1 정도에서 고르시는게 좋을 거에요 그래서 상당수능 간섭도 없고요 나중에 더 높은 CPU 쓸 때 혹은 그래픽카드 길이 제약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한 요정도 쯤 요 다섯개 중에서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그렇게 짰을 때 어 총금액은 5600X에 공략 2만원짜리 클러스고 B450 보드에 3070 LHR 버전을 사용했을 때 약 180만원 정도가 부품 가격이 나오고요 공익이 포함하면 183만원 정도가 되겠죠 경쟁사의 10900K와 맞먹는 게이밍 성능을 보여줍니다 어마어마하죠 5600이 LHR 버전으로 가격이 어느정도 안정화되는 3070과 조합하기로 했을 때 FHD 144 모니터도 한 중업 중상업에서는 커버되는 그런 고성능 게이밍 PC 라고 보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나는 게임 좀 빡세게 하겠다 그리고 FHD 모니터 쓴다 했을 때 거기다가 144 모니터 쓴다 했을 때 가장 권장하는 조합이고요 일부 게임은 약간 옵션 타입이 필요하다 정도로 언급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가지고 뭐 영상 편집하거나 포토샵하는데도 문제가 없으니까 다용도로 쓰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그 옆에 견적은 뭐냐면은 5600에 순잉 쓰고 3070 TI에 B550 그리고 750 넣는 견적이에요 요거는 딱 조합이 이렇게 됩니다 빠르게 설명할게요 5600X 넣고 어 쿨러는 NMX240 넣고요 거기다가 보드는 아스트터프 B550 플러스입니다 요런거 써야 일단 여러가지 장치 달았을 때 확장소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보드가 장보드이기 때문에 풀사이즈 보드 포트 간섭도 없습니다 그 특별한 이슈도 없기 때문에 5600X에 가장 어울리는 보드 물어보시면 B550 플러스 터프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메모리는 3200 메모리 8개짜리 두개 넣으시고요 굳이 투명 메모리 안가도 됩니다 특히 3700XMP 메모리가 여기에 적용이 잘 안되니까 그냥 삼성전자 메모리 쓰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3070 TI 중에서 제일 싼거 아무거나 넣으세요 제가 지금 3070 TI 한 12종 정도 만져봤는데 이 중에서 완전 똥망인건 없었어요 대부분 다 온도 온도 작고 선도 잘 뽑아줬기 때문에 3070 TI 중에서 150만원 이하 아무거나 선택하시는게 베스트 선택이고요 이걸 못 구하면 2번, 3번, 4번 순으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SSD는 P31 우선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파워는 예전히 750W 마니클리스트 골드를 우선 추천하고 이거 말고 좀 더 좋은거 쓰고 싶으면 시소닉 GM750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S830, 3100M, 3000M, DLX21, 1140M 혹은 H8 이 정도에서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070 TI의 순행이 5600X 조합이니까 아무래도 예산이 좀 뛰긴 하거든요 210만원 정도 하는 예산을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가 더 좋아요 앞에거 견적보다 일단 3070 노말 보다는 3070 TI를 넣었기 때문에 한 6에서 8% 정도 게이밍 성능이 잘 나오고요 B50 보드를 썼기 때문에 B450 보다는 좀 더 많은 저장장치나 USB 장치를 꽂았을 때도 인식불량이 없습니다 거기다 풀사이즈 보드라서 뚜껍하고 이쁜 그래픽 카드 있잖아요 어떤거 있어요? 스트릭스, 어로스 마스터 이런거 꽂았을 때 간섭도 없습니다 그리고 쿨링이 조금 더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래픽이나 CPU 성능이 약간 더 높게 나올 확률이 높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돈 투자 한 만큼 효과가 있나요? 그러면 그거는 글쎄요 에요 사실 그래서 요 앞에 5600의 공랭 B40 견적에다가 3070 TI 얇은거 넣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 190 견적으로 짤 수 있거든요 성능평가는 음... FHD에서는 거의 대부분 게임을 풀업을 할 수 있고요 QHD도 옵션 타이버 하면은 한 100프레임 정도 뽑아줄 수 있는 고성능 게이밍 PC 정도로 성능평가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5800X 넣은 견적 한번 볼게요 거기다 3080 5800X가 5600X 대비 사실 게이밍 성능은 1,2%밖에 좋지 않아요 그래서 가성비를 봤을 때는 별로인데요 요 놈은 멀티 성능이 훨씬 좋기 때문에 영상 편집이나 렌더링 했을 때 좀 더 유리하고요 게임을 하면서 동시에 다른 게임을 하나 더 켜놓거나 모바일 게임 같은 거 아니면은 저 뭐 음악도 보고 뭐 다운로드 받거나 그럴 때 그럴 때 5600X 보다는 확실하게 유리한 CPU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5800X 같은 경우에는 공랭 쿨러라는 온도가 제대로 커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순행을 써주세요 순행도 뭐 뭐 2400 써도 되고 3600 써도 되고 280 써도 됩니다 제가 추천하는 요 2번 3번 안에서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B50 터프 플러스 쓰는게 제일 무나합니다 다만 XMP 메모리 넣어서 좀 더 고성능을 맞게 하고 싶다 하면은 X570 터프 플러스세요 요 놈 요 놈 3600 G스킬 메모리 있잖아요 XMP 적용 목록에 있습니다 화이트 세팅하고 싶으신 분들은 X570 프라임 프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3200 3000 전자 메모리 그냥 써도 되는데 좀이라도 더 높은 게이밍 프레임을 원하신 분들은 요 이번에 적어놓은 G스킬 37100에 CL16 트라이던트 G 네오 C타입을 X570 보드랑 조합에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B550 보드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으니까 좀 불안정해요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요번에는 3080 견적이에요 뭐 3070Ti 할 거면 그냥 5600 쓰세요 3080 견적이라서 3080 LHR 중에서 제일 싼 거 쓰시거나 3080도 보통 문제 있는 제품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제일 싼 거 써도 돼요 아니면 3080Ti 중에서 종류무관하고 본인 살 수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싼 거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SSD는 P31 가장 권장드리고요 음 B기속도 쪼도 빠른 거 쓰고 싶으면 PM9A1 쓰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3080을 쓰기 때문에 혹은 3080Ti 쓰기 때문에 전력 소비량이 큰 애들은 막 400W 정도도 먹어요 그래서 파워는 850 골드급을 추천드리고요 시소닉 GM850 쓰시거나 지금 셀 중인 Crash2 850 골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번이 가습이 좀 더 좋겠죠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DLX2E를 아주 강추드립니다 왜? 기본 쿨링 성능이 좋아요 좀 더 소음은 있지만 상단에 순행 달 때 간섭도 없고 간판 두께도 두껍기 때문에 괜찮아요 다만 예산이 좀 빡빡하다면 S830이나 해치파이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 저는 성전님 확실하게 지금 이거 거의 300만원 견적인데 품질 좋은 케이스 가고 싶어요 하신 분들은 메시파이2 턱 텍스탄 텍스탄 280만원 견적이 나오고요. 3080TR을 쪘을 때는 300만원 정도 견적이 나옵니다. 공비 포함하면 각각 285만원 그리고 305만원 정도 견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090도원급과 게이밍 성능차는 별로 없을 정도로 아주 뛰어난 게이밍 성능을 보여주고요. 이 정도 되면 4K에서도 게이밍을 중업 정도로 즐길 수가 있어요. QHD에서는 상업으로 100에서 144프레임까지도 뽑아줄 수 있는 뛰어난 게이밍 머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5800X 썼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렌더링, 인코딩, 영상 편집 이런 데서도 유리합니다. 자 그럼 180만원에서 300만원대 AMD 견적 마무리 짓고요. 인텔 선호자만 진짜 웬만하면 권장하지 않는 인텔 상급 PC 견적 설명드리겠습니다. 220부터 330만원 견적입니다. QHD 100에서 144 게이밍, 원컵방송, 렌더링, 인코딩, 영상 편집용이고요. 4K 영상 편집은 프리뷰에서 덜 끊기기를 원하시면 AMD보다 오히려 이게 나을 수도 있어요. 만고백으로 가는 게. 근데 그거 제외하고는 진짜 웬만해서는 전부 다 AMD 견적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는 10700KF 렌더링 영상 편집 견적이고요. 얘네들은 전부 다 그냥 순행 써야 돼요. 순행도 적어도 280에서 369 쓰시는 게 좋습니다. 발열이 심하거든요. 그리고 보드 같은 경우에는 순행은 취향이었다나? 123번 중에서 고르세요. 보드는 Z590 플러스 지금 Z490 플러스는 가격이 거의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490 빼버렸고요. 590 플러스로 넣어놨고요. 혹시나 램오버 좀 하고 싶고 와이파이나 블루투스도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약간 예산을 투자해서 게임의 엣지로 올리시면 좋고요. 그리고 아 이거 진짜 추천 안 하지만 나는 인텔을 가지고 램오버 진짜 빡세게 해서 오버의 재미를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막시무스 아펙스 보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인텔 펜보이용이에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평범하게 사용하시려면 3.4, 3200 메모리 쓰시면 되고요. 내가 뭐 수동 오버해서 즐기겠다 하신 분들은 CL14에 립조스 메모리 쓰시면 됩니다. 3200 메모리 혹은 LED 그리고 램오버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면 트레던트 G 시리즈 쓰시면 되겠죠. 로열도 뭐 괜찮아요.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3079 TI 종류무관 105만원 이하 아무 제품에 픽하시면 되고요. 예산이 좀 빡빡하신 분들은 3070 LHR 중에서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은 약 10만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SSD는 P31 쓰시는 걸 우선 권장드리고요. 어차피 10세대는 뭐다? 뭐 980 에버 같은 거 못 써요. PCI 4.0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이거 쓰시는 게 베스트고요. 여러분이 70 TI나 70 샀을 때는 마이크로니스 클래스 2 7억원 쓰시면 됩니다. 몇몇 70 TI 제품이 850 권장에나 적혀있긴 한데 850까지 갈 필요 없어요. 10700이랑 조합이면요. 하이퍼... 하이퍼가 아니구나. FSP 하이드로 G 프로 750도 나쁘지 않은 제품이니까 많이 거 말고 조금 더 좋은 거 쓰고 싶어 하신 분도 이거 넘어가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서부터 이미 가성비가 없는데 음... 셋 중에 하나 쓰세요. 브라보텍 가디언 3100M 근데 이거 지금 품절이에요. 없으니까 3000M으로 변경하시고 그리고 다크 플래시 DRX21 메시 그리고 1200M이나 1140M 이 중에서 골라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쿨링도 충분히 잘 되고 상당수선의 간섭 없는 제품들입니다. 외형은 취향 끝 가세요. 그렇게 견적 짰을 때 17,000KF 제품의 3070Ti Z590 견적은 220만원 정도 부품 가격이 나오고 공인비 포함하면 225만원 정도가 될 겁니다. 3070Ti는 3070보다 한 8%가량 성능 우위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아까 전에 5600에 3070이나 3070Ti 넣은 거랑 거의 비슷한 게임 프레임 보여줍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5에서 10% 정도 쳐져요. CPU 성능 때문에.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멀티 성능은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작업적인 면에서는 한 10% 정도 우위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게임 프레임 10% 포기하고 작업 성능 10% 올렸다. 그것도 멀티지 성능만 10% 올렸다. 보시면 될 거예요. 그 외에는 다 비슷비슷해요. FHD145 모니터 쓰기 좋고 FHD145 쓰려면 옵션 타입 좀 해야 된다. 4K 쓰기에는 약간 좀 부적합한 견적이다. 멀티 성능은 약간 더 좋은 견적 정도로 보면 되고요. 그리고 진짜 멀티 성능이 필요하고 나는 이제 고해상도 영상 편집을 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요 2번 견적을 하세요. 인텔 i9 10900F 플러스 3열 순행 취향껏 선택하시고 보드는 여전히 터프 플러스 Z590 정도만 충분하고요. 혹시나 램 오브 조금 하겠다. 혹은 블루투스나 와이파이 기능이 필요하면 2번 가시면 됩니다. 3번은 굳이 갈 필요가 없어요. 메모리는 3200 메모리 16기가 2개 넣으시면 될 거고요. 작업 정도니까요. 게임을 안 하신다 그러면은 사실 2060 정도 넣으시면 되고 게임을 하신다 그러면은 3080 넣어 놓고 짜면 좋겠죠. 3080 추천 제품은 뭐예요? 추천 제품이 있긴 한데 지금 시점에서 의미가 없어요. 그냥 싼 거 써서 해요. 3080 싼 거. 3080 싼 거 찾아봐도 좀 비싸다 싶으면은 6800 XT 중에서 120만 원대인 제품 고르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작업 정도에서 6800 XT가 약간 호환성이 안 좋아요. 3080 대비 그건 기억해 두시고요. SSD는 P31 제일 권장드리고 P31 싫다고 하시는 분들만 97, 에버플러스나 아니면 PM981에 쓰시면 될 거 같습니다. 파워 같은 경우는 3080 썼을 때는 델타 GPS850 플래티넘 쓰시거나 아니면 가성비를 사고 싶다면은 마니 크래쉬2 850이나 아니면 시소닉 GM850 쓰시면 될 거 같습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GT502를 넣어놓겠는데 이거 좀 비싸니까 이거 굳이 꼭 갈 필요는 없고요. 3100M이나 DLX1 메시나 아니면 1200M 정도에서 고르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이 4가지 제품 전부 다 상단 순행 간섭이 없다 보시면 돼요. 아테크 쓰지 않는 이상 이 경우 3080을 썼기 때문에 게이밍 성능은 2080T에 쓴 것보다 20% 이상 성능이 높고요. 이제 4K 중업, 중상업도 즐길 수가 있고요. 물론 144까지는 안 나와요. 3090이나 3080T에 넣은 거 빼고는 명시공기 최고의 게이밍 프레임을 보여주는 게이밍 머신이나 보면 됩니다. 거기다 1,900 애플 넣었기 때문에 머트 성능도 충분히 좋아서 모바일 게임 다중 실행 혹은 렌더링, 인코딩, 영상 편집, 음악 편집 이런 거 다 잘 돌릴 수가 있어요. 다만 순수 게이밍 성능은 5,900이나 5,600 넣는 것보다는 조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렌더링, 인코딩하고 게임을 겸할 때 좋은 견적이라고 보시고 총액은 부품 가격 기준으로 323만원 공익 포함하면 326, 7만원 정도쯤 되겠네요. 그렇게 인텔의 220에서 330만 최상급 PC 견적 추천드립니다. 진짜 인텔 선호자 아니면 저거 안 가는 게 좋아요. 그 다음은 AMD 최상위 견적입니다. 300만원에서 560만원 거의 600만원 하는 견적이에요. 5,900X와 5,950 넣어서 최고의 멀티 성능을 보여주는 그리고 또 최고의 게임 성능도 보여주는 최상위 견적입니다. 5,900X는 지금 68만원 정도 하고 5,950X는 한 10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둘 다 입금되긴 했는데 물량은 넉넉하지 않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빠르게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둘 다 전력소비나 하면 200W가 넘기 때문에 발열이 좀 있어서 웬만하면 순행 쿨러를 권장드리고요. 순행 쿨러는 1,2,3번 중에서 취약 갔으면 됩니다. 1번은 가성비, 성능 그냥 적당히 나오고 에이스 5년 되는 그런 쿨러고요. 2번은 최고의 성능을 보여주는 일체형 순행 쿨러입니다. 그 AS도 6년으로 제일 길어요. 다만 가격대가 좀 비싸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적당한 가격에 이쁘고 화이트 제품도 있고 에이스 기간 5년인데다가 소음 대비 쿨링 성능이 가장 좋은 제품이라고 보셔서 조금 저 소음을 원하시면 3번 선택하시면 될 겁니다. 보드 같은 경우에는 X570 프라임 프로를 가장 권장드리는데요. 이유가 있는데 저 제품이 지금 내가 실제로 쓰고 있는 제품이고 파란 보건 제품에 대해서 가장 분량률이 낮은 제품이기도 하고 XMP 메모리 호환성도 좀 덜 타는 그런 제품입니다. 별다른 이슈가 없는 제품이에요. 그런데 저게 만약에 없다면 대처는 터프 X570 프로로 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나는 오버도 좀 하겠다 아니면 그냥 고가의 보드 쓰고 싶다 싶으면 이 다크 히어로 보드 쓰시면 되고요. 렘 오버만 빡빡하게 해보고 싶은데 하신 분들은 B550 유니파이 쓰시면 돼요. 셋 다 가격들은 좀 있어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난하게 쓸 거는 3,400, 3,200 메모리 16개가 2개 쓰는 게 무난하게 쓰는 거고요. 내가 XMP 넣고 쓰고 싶다 싶으면 3,600, C16짜리 트레던트 G, 네오, C타입 쓰시면 가성비 좋게 3,600 클럭 넣고 쓰실 수가 있어요. 지금 X 우측은 보드에는 보통 호환성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수동 오버하기 위한 메모리인데요. 3,200에 C14 메모리입니다. 수동 오버 3733 넣고 쓰시는 게 가장 스윗 스팟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자세한 설명은 렘 오버로 검색하면 제 유튜브 영상으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사실 작업밖에 안 한다 그러면 2069 넣고 쓰시면 돼요. 작업밖에 안 한다면 영상 편집 작업밖에 안 해요. 음악 편집 작업밖에 안 해요. 뭐 이러신 분들 이런 분들은 그냥 2060 넣고 쓰시고요. 게임이랑 같이 한다고 했을 때 적당히 예산에 맞춰서 하신다면 내 예산은 성조님 한 30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럴 때는 5,900이랑 3070 Ti 넣고 짜시면 됩니다. 105만 원 이하 아무 제품이나 쓰셔도 돼요. 3070 Ti 중에서 똥인 제품은 아직 없었어요. 제가 12가지를 만져봤는데요. 그리고 작업 안 하고 나는 이제 스팀 게임 고사양 위주로 하는데 가성비 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6,800 XT 120만 원대인 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충 300만 원대 5,900 X랑 넣는 견적이에요. 이게 근데 5,900 작업 안 할 건데 넣는 건 좀 그래서 사실 이번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6,000 시리즈가 작업용 툴에 아무래도 이게 허한성이 좀 떨어져요. 엔비디아가 확실히 작업용 툴에는 좀 더 최적화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혹시나 게이밍 성능이 좀 더 중요하신 분들은 3080으로 가시면 되는데 이때는 견적이 360만 원 견적으로 훌쩍 띕니다. 3080도 종류무관 그냥 3080편에서 추천 먹는 거 사셔도 좋긴 하지만 그냥 싼 거 쓰시는 게 베스트라고 봐요. GPGPU 위주라서 나는 CUDA 프로세서 숫자가 중요해요 하시는 분들은 3080T에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경우는 거의 400만 원 견적돼요. SS 같은 경우는 여전히 P31을 가장 권장하는데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차피 양쪽 다 980 프로 쓰자는 예상은 PCI 4.0의 속도 최대한 맞게 할 수가 없거든요. P31을 쓰는 게 그냥 가성비도 조금 무난한 것 같아요. 하지만 나는 그래도 좀 더 좋은 제품 쓰겠다 하시는 분들 자꾸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삼선자 980% 쓰시면 됩니다. 용량은 어지가면 이정도급 정도 되면 1TB 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작업률 프로그램도 깔아야 되고 윈도우도 깔고 업데이트하다 보면 500GB는 생각보다 금방 씁니다. 파워 버튼에는 델타 850HB 추천드릴게요. 이게 불량률이 0.2%인가 밖에 안되는 엄청난 제품이에요. 그리고 뭐 90까지도 커버되고요. 5950에 3090도 커버됩니다. 근데 난 불안하니까 용량 좀 더 큰 거 쓸래 하시는 분들은 시소니 포커스 GX 1000W 쓰시면 되고요. 나는 가성비 제품 쓰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마이크닉스 클래시 2 1050 쓰시면 됩니다. 어느 쪽 견적이든 저렇게 쓰시면 돼요. 케이스는 제가 메시파이 2 XL이나 아니면 디파인 7 XL을 넣어놨는데 이놈들이 정말 좋은 제품이긴 한데 사실 가성비는 조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냥 고급진 제품 넣겠다 하시는 분들 이거 둘 중에 선택하시고 난 적당히 스타일리시하고 그러니까 이쁘고 화이트로 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아수스토프 GT501 쓰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얘도 강판 준비 두껍고 쿨러 완수 좋고 마감도 나쁘지 않습니다. 난 진짜 가성비를 짜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DLX1 쓰시고요. 아니면 1200M 쓰세요. 다만 1200M은 약간 단점이 있어요. 하드를 달면 택배로 보낼 때 하드베이 파손이 잦습니다. 남의 제품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 5제품 중에서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렇게 견적 짰을 때 5900X에 3070Ti 삼성렙 넣고 짜면요. 대충 293만원 정도 부품 가격이 나오고요. 공급 포함하면 300만원 견적 정도가 되겠죠. 6800X 넣고 게이밍 머신으로 짜면 330만원 견적이 되고요. 5900에 3080 넣었을 때는 대충 370만원 견적이 됩니다. 그러면 5900X 넣는 견적은요. 작업 안 할 거면 5900X까지 갈 필요 없어요. 게임은 5900하고 5900하고 1% 차이 날까 말까 하니까요. 5900으로 가시고요. 나는 멀티 작업이 진짜 필요하신 분들 5900X랑 3080이랑 견적 짜면요. 대충 430만원 견적. 그리고 5900X에 3080Ti에 XMP램 다키보 힙보드 완전 진짜 고급지게 짝 짰을 때는 460만원 견적 정도 됩니다. 또 5900X에 뭐 저 쭉 고급 제품 다 넣고 3090까지 넣는다 치면 570만원 견적 가야 돼요. 어마어마해지죠. 막 팍팍팍 올라가죠. 사실 위로 가면은 갈수록 돈 투자 대비 효율은 안 나오지만 진짜 최고급 제품 말하신다. 난 넉넉하게 예산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렇게 짜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스포츠카가 내가 달리려고 사는 건가요? 북도요. 달릴 수도 없잖아요. 내 그냥 위안으로 사는 거지. 여튼 그렇게 여러분한테 560만원부터 50만원 견적까지 다양하게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저번달하고 크게 바뀐 점은 없는 것 같고 뭐 보드나 그래픽카드 일부만 바뀐 것 같네요. 특히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골라주 제품에서 꼭 고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거보다 싼 제품이 있다면 언제든지 여러분 마음대로 바꾸셔도 좋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여러분이 그래픽카드 다양하게 고를 수 있는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추천 제품을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알려드린 겁니다. 그리고 최대한 손을 덜 보려면 그냥 싼 거 쓰는 게 좋아요. 싸다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니거든요. 지금 워낙 그래픽카드 가격이 개판이기 때문에 좋은 데도 싸는 경우도 있어요. 저번에 슈프림 싸게 나온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한테 샘방 와서 한번 물어보시고 조금 더 싼 제품 골라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7월, 8월 워경연적은 여기까지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혹시나 의문사항이 있다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번에는 자막을 달지 않아서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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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